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로주고 말로받는 그럼에도 정신을 못차리는 글씨같은 시차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면서 본문 내용 보도록 하죠. 제목 시누이가 저를 차단했는데요. 아이고 이게 웬 떡이야 고마워라. 끌 끌 끌 끌 끌 원제 시누이가 저를 차단했어요. 제목처럼 이번에 시누이가 저를 차단했는데 정말 기가 막히고 너무 웃겨서 글 써봅니다. 뭐 전후 사정 배경 이런거 다 빼고 그냥 이번에 있었던 일만 써볼게요. 그러니까 시누이네가 남편 누나에요. 이래저래 좀 경제 사정이 안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반면에 저희 부부는 뭐 나름 먹고 살만해요. 잘 살죠? 솔직히 말투가 좀 틱틱거리고 정도 별로 없는 사람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즉 미우나 고우나 내 남편 누나고 또 그거 말고는 딱히 막 그지같은 시자질 있죠. 그런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여유돈으로 여러 번 챙겨줬어요. 솔직히 말하는 겁니다. 이거 줄 때 당연히 좋은 마음으로 준거고 물론 뭐 나중에 이걸 다시 돌려주면 즉 갚으면 그게 제일 좋은거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딱히 돌려받을 생각은 없었어요. 뭐 안주면 그만이다 이러고 도와준거죠. 그리고 혹시 오해하실까 싶어 말씀드리는건데 생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걸로 절대 한번도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누이도 그래요. 자기 형편이 안좋으니까 뭐 답답해가지고 저한테 아쉬운 소리를 한거고 또 제가 줄 때마다 고맙다 미안하다 잘 쓸게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그래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누이가 아니고 시누이 딸입니다. 한참 예민한 나이고 10대 후반이에요. 이제 20살 되죠. 집안 사정도 많이 복잡하니까 제 딴에는 안쓰러워가지고 명절이나 애 생일이나 그리고 그 외에 뭐 졸업이나 입학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제 나름 신경 쓴다고 지 엄마 혹은 지 외삼촌 제 남편이죠. 그 사람들 통해가지고 뭐 명품 화장품 좋은거 혹은 돈을 한 1-20만원씩 용돈으로 꼬박꼬박 때마다 잘 챙겨줬거든요. 물론 이거 역시 뭔가를 개선하고 그런건 아니지만 대충 그 기간만 따져도 몇년 돼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얘한테 이날 이때까지 감사합니다 외숙모 이런 전화 한통 문자 한통을 못 받아본거에요. 뭐 생색이나 내자고 그런건 아니죠.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지도 이제 나이가 곧 스물인데 전화로 외숙모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이렇게 말을 하는게 힘들다면 적어도 그냥 문자 한통 카톡 하나정도는 충분히 보낼 수 있는거 아닙니까? 진짜 뭐 한자리수 어린아이도 아니고 아무런 말이 없는거야. 특히 이번에 이제 성인된다고 좀 통 크게 보내줬거든요. 조용한거야. 그러다보니까 아니 얘가 왜이럴까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힘든건가 싶고 저 역시 이번에는 빈정이 제대로 상한거에요. 그래서 그냥 남편한테 다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내가 이래저래 곰곰이 많이 챙긴거 알고 있지? 이랬더니 어? 우리 곰곰이? 아이 물론 당연히 알지 고맙지 여보 이러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저 역시 그래 자기가 전적으로 우리 가정경제 책임을 지고 또 내가 버는 돈은 다 여유돈으로 모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도 당신한테 고맙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챙기고 배려해주는 그 고마운 마음에 나 역시 시댁 식구들 잘 챙기려고 노력을 하는거다. 그런데 그런 마음과는 별개로 딸볼밖에 안되는 애 꼬박꼬박 열심히 챙겼지만 봐봐라 전화 한통 문자 한통 안온다. 나도 사람인지라 그래서 그런건지 마음이 좀 그렇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놀라는 겁니다. 몰랐나봐요. 당연히 연락을 한 줄 알았겠죠. 뭐야? 아니 꼼꼼이가 당신한테 아무 말도 안했어? 어? 한 번도 안했다. 이랬더니 그래? 아이 이 자식이 참 여보 섭섭했겠다. 아이 이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우리는 대화가 대충 마무리가 됐어요. 물론 여기서 저희 남편도 시누이 자기 누나한테 이 이야기를 했겠죠?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랬는데 헐 이거 뭐니 오늘 확인해보니까 시누이가 저를 차단했습니다. 도대체 언제 차단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알았어요. 나 참 기가 막혀 장난치나 싶고 처구니가 없네. 아니 이게 그렇게 기분 나쁠 일입니까? 막말로 제가 애한테 욕을 한 것도 아니고 화를 낸 것도 아닌데 그저 제 입장에서는 나 왜 숙모고 당연히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은데 아니 차라리 화를 내고 싸우든가 그러고 나서 열을 끊자 이런 것도 아니고 바로 차단이라니 웃기지 않나요? 아 뭐 됐습니다. 골치 아프게 이제 굳이 신경 안 쓰려고요. 그냥 이번 일을 핑계로 이제부터는 아예 아무것도 안 해줄 겁니다. 물론 남편한테도 그렇게 말을 할 예정이고요. 끌 끌 끌 끌 아마 남편이 되게 말을 안 했나보죠.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이쿠 이게 뭐야 진짜로 감사한 일이 되었구만 끌 끌 2번 받을 땐 꽁 선물 꽁돈 생기는 것 같아 기분 좋았겠지 그러다 횟수가 거듭되니까 당연하게 여기게 된 거고 그런 상태에서 핀잔 한마디 들으니까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는 거야 이런 게 참 거지같은 게 사람이 말이야 진정한 자존심이 뭔지 인지도 못하는 능지예요. 이게 뭐야 저런 상태면 그 가난함 그냥 100% 되물림 확정입니다. 뻔해요. 맞습니다. 쓴이도 이제 앞으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뭐 글 쓴 거 배포를 보니까 지금까지 저것들한테 챙겨준 거 딱히 아까워할 성격도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끌 끌 3번 그거 신우이가 지 딸내미 안 주고 지가 다 쓴 거 아닌가 그러니까 쪽팔려가지고 바로 차단한 것 같은데 아 이거 일리 있습니다. 그죠? 4번 차단해준 그 손가락이 너무 고마워서 절이라도 올리고 싶지만 또 그 손가락이 지 돈 필요할 때 차단 풀까 봐 그게 무섭네 끌 끌 5번 절해놓고 나중에 은근슬쩍 다시 차단 풀 수 있으니까 이참에 얼른 쓴이도 차단을 하세요 끌 끌 끌 끌 끌 두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육아를 안 돕겠다는 시부모님 연락을 차단했어요. 손절해버렸다고 맞벌이 중인 올케 쌍둥이 임신 소식을 듣고 저희 엄마는 혹시나 올케가 맞벌이 때문에 자기 힘들다고 또 특히 엄마가 전업이거든요 거기다 가깝게 살고 있으니까 혹시나 육아 도움을 원할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미리 당신의 계획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도움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올케한테 전화로 내가 나한테 미리 말을 하는 거지만 나는 너희 애들 절대로 못 봐준다 혹시나 해서 빙빙 안 돌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솔직히 말하는 거다 기분 나빠하지 마라 이러면서 조금은 딱딱한 통보를 하긴 했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남들은 세 쌍둥이든 뭐 네 쌍둥이든 알아서 잘들 키우더라 그리고 나라에서 지원도 많이 나오니까 어린이집에 일찍 보내고 너도 얼른 직장으로 복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진정한 조언과 함께 최대한 좋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 올케도 마찬가지 네 어머님 저도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좋게 좋게 서로 훈훈하게 전화를 끌었다고 하는데 이 전화통화 이후 지금까지 벌써 몇 달째 올케가요 저희 부모님 연락 일절 안 받고 전화도 안 하고 집도 마찬가지 아예 찾아오지도 않는데요 미친 거 아닌가요? 거기다 동생도 그래 아무런 설명도 없이 앞으로 우리 꽁꽁이한테 연락하지마 이런 소리만 하고 있어요 이 자식이 아니 솔직히 아들을 바란다고 말한 거 이거는 뭐 제가 봐도 엄마가 실수한 게 맞아요 맞는데 그렇다고 뭐 무조건 아들 낳아라 딸은 안 된다 무조건 아들 낳아라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이왕이면 아들이 더 좋겠다 이런 정도지요 그리고 올케 본인도 그럴 생각이다 라고 말을 했으면서 왜 자꾸 일이 커지게 만드는 걸까요? 지금 이 건방진 행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육아 도움 안 주겠다고 하니까 손절하는 거 맞죠?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아니 우리 엄마가 뭐 언제 무조건 아예 쌩 가겠다고 했나? 너무 바라지만 말고 좀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라 이런 조언을 해준 건데 그리고 아무리 지가 오해를 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대놓고 감히 시부모님 연락을 안 받는 거야? 지금 이 미친 행동은 뭐냐고요? 뭡니까? 댓글 1번 혹시나 쌍둥이 손주 육아에 코너도 깰까 싶어가지고 벌벌 떨면서 지가 먼저 뭔일에 손절친 거 아니야? 바로 니네 엄마 아니냐고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손절을 할 거면 빠르게 발 빼고 얼른 구석으로 꺼지긴 하지 개 구질구질하게 복직 관련 간섭은 왜 하는 거야? 아니 지갑게 뭐라고 손주도 쌩 까는 게 2번 아이고 애미나 딸이나 에라이 거지 같은 것들아 쌍둥이 육아면 평소에 아무리 미운 시어머니라도 집에 와가지고 밥솥에 밥 한가득 해놓고 들통에 국 한솥 끓여놓고 가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머님 감사합니다 하고 큰절을 올릴텐데 나는 애 못 봐준다 니가 알아서 키워라 그리고 얼른 어른이집 보내고 나가서 돈 벌어와라 우리 아들 고생시키지 말고 뭐 이딴 개 거지같은 십자가 다 있냐 안 그래? 3번 그래 애는 낳아야지 이왕이면 아들을 낳아야지 근데 나는 못 도와준다 빨리 복직해가지고 돈이나 벌어와라 애는 어른이집 맡기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그리고 너 전화도 자주 하고 안부도 물어봐야지 왜 이렇게 연락이 없냐 이거 아니야 지금 야 이게 사람이야? 끌 끌 4번 진심으로 임신 축하해주고 격려를 해줘도 모자랄 판국에 거기다 대고 도와달라는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는데 지가 먼저 연락해가지고 대툼 있던 개소리를 씹으려 됐네 아니 세상 어떤 등신같은 며느리가 이걸 참냐고 끌 끌 끌 끌 5번 천한 집구석이라 육아의 도움은 전혀 주고 싶지 않지만 일단 종년이고 며느리 간섭제를 하고 싶다 이거네요 이야 진짜 시건방지다 6번 아니 이딴게 조언이야 그리고 좋게 말을 했다고? 아니 도대체 어디가? 미친건가? 그리고 네 엄마가 정신이 나갔으면 그 대신 딸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이건 뭐 엄마보다 더해 청춘 어람이로구만 끌 끌 끌 끌 7번 네 어머님 저도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요 어 알았으니까 꺼져 이건데 이걸 정말 몰라서 글 썼어요? 8번 개호구 똥멍청한 며느리들이나 저딴 소리를 듣고도 꾸역꾸역 시가 방문하고 연락하고 애 보여주고 그러는 거지 요즘에 똑똑한 며느리들은 조용히 발길을 끊더라고 논리적으로 정확히 반박해봐야 들어먹기는 커녕 이게 어디 어른한테 말대답을 하니 건방지게 이딴 소리나 듣고 결국 그렇게 본인 감정만 양비하는 걸 잘 알거든 그냥 대충 남편이나 잡고 시간에 거리두면 그만인 거야 별거 없거든 끌 끌 9번 아니 니네 엄마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죄다 그지 같은데 도대체 어디가 좋게 말을 했다는 거야? 어? 니가 한번 설명해봐 10번 니네 엄마한테 말해요 그 쌍둥이 태어나도 앞으로 영원히 못 볼 거라고 하... 하... 흠... 참 신기하죠 그죠? 두 사연 다 그렇습니다 어... 아니... 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는데 왜 스스로 무덤을 못 파가지고 난리를 치는 건지 모르겠네 그게 다 상대를 만만히 보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거야 불편하고 어려운 상대였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다음에 그렇게 못하는 거거든 그죠? 에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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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